21번 과세 과세 22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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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무릎 무릎 24번 지하를 건너요 지하를 건너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입니다. 청소기입니다.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입니다. 선풍기입니다. 선풍기입니다. 청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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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반구입니다. 커피숍입니다.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입니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고용센터 아래층에 있습니다. 서점아 같은 층에 있습니다. 미용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미용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미용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30번 미예 씨는 대학생이에요. 미예 씨는 대학생이에요. 미용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미용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31번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32번 생선회를 먹어봤어요? 생선회를 먹어봤어요? 33번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을까요?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을까요? 34번 크엉 씨 크엉 씨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크엉 씨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35번 카드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카드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카드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카드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36번 36번 어제 몇 시에 도착했어요? 오후 5시에 도착했어요. 어제 몇 시에 도착했어요? 오후 5시에 도착했어요. 어제 몇 시에 도착했어요? 오후 5시에 도착했어요. 37번 닭고기는 2kg에 얼마예요? 10,300원이에요. 닭고기는 2kg에 얼마예요? 10,300원이에요. 10,300원이에요. 38번 또한 씨, 어제 청소 당번이었죠? 왜 청소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또한 씨 대신 청소했으니까 오늘 청소는 또한 씨가 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주 깨끗하게 할게요. 또한 씨. 또한 씨, 어제 청소 당번이었죠? 네, 그럼요. 또한 씨. 수피카씨, 요즘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아, 네. 사실 고향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고향에 있는 동생이 장학금을 받았대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동생 덕분에 힘이 나시겠네요. 수피카씨, 요즘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아, 네. 사실 고향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고향에 있는 동생이 장학금을 받았대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동생 덕분에 힘이 나시겠네요.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월급날이네요. 그러네요. 이번이 뚜안 씨 첫 월급이지요? 월급 타면 한턱 내세요. 그럼요. 내고 말고요.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월급날이네요. 그러네요. 이번이 뚜안 씨 첫 월급이지요? 월급 타면 한턱 내세요. 그럼요. 내고 말고요.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월급날이네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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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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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